나의 한계다 이거. 잘.. 지금.. 호기인가요? 그리는 게? 안 쓰면 되지? 안 쓴다 대충 해도 이 정도 정구야 너무 잘했는데? 그림을 그려볼까요? 정구야 아 장난 아니야 장난 없네 장난 아니야 약간 사과 한쪽 먹은 걸 해줄까? 어? 아닌데 이거는? 병아리잖아 근데 그거는 팩맨인데 팩맨? 야 그럼 좀 그랬잖아 장난 아니야 우와 넓은 어깨구 지민 저 그때 있었었는데 사람들 못 알아봤는데 진이 형 생각해 정구야 유명을 넣어줘 어? 어? 약간 좀 리폼 파트네 약간 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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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디 바라볼 수 있을지 바랍니다 아 아 아 아 아 다섯 번째 작업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지민이는 언제나 면허고 있습니다. 난 살릴수있지 이런걸 다시 종이 달라고 어떻게 말을 건담? 하트를 진짜 어떻게 이렇게 못 그리지? 하트가 다 다르게 생겼어 자, 구두트 바꿔?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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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! 사랑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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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진아! 2014년 동안 수고했어! 그래!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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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!